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이 A라는 애고가 어떻게 B라는 애고를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죠? 막 추리를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도 또 나를 챙기는 마음이 먼저 있다고요. 애고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애고는요, 나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관리자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창조해 준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애고는. 나라는 존재를 관리죠. 애고가 못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좋다고 여러분 통장 있는 10억 들고 나가서 갑자기 불이웃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잡죠, 집에서? 와이프가 잡죠, 제가 갑자기 발신. 그 와이프가 애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애고예요. 여러분은 애고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예요. 여러분을 관리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신성이면서 동시에 한 개체라고요. 그런 개체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애고는. 이건 신성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두 개가 함께 작동합니다. 너희가 아는 거는 지금 A라는 애고가 B라는 애고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령 때문에 사랑해 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B와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성령 제대로 받기 전에는요, 본인 사도들한테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고 다니지 말고. 이해되세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을 만나면요, 나의 본질을 만난 겁니다. 나의 뿌리, 아버지예요. 아빠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성령을 만났을 때는요, 즉 IM 상태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내 모든 존재에 여기가 아버지짜리라는 게 나와요. 뿌리자리라는 게. 그리고 이 뿌리가 남들과 같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아공, 복공에 해당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이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저 그냥 성령 안 만나고 전 되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 좀 하는 것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 말부터 무례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말부터 무례해요. 우리가 남을 감히 사랑한다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너를 사랑해. 해도 이 애고가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돼서가 아니라 애고가 나만 신경 쓰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극복하고 남과 하나가 된다는 인간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못 돼서가 아니고 무슨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요. 남과 하나가 된다는 인간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요.